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땅 그만 파야 할 것 같아 수연아 선생님이 뭘 하는데? 팔거야 계속? 알았어 그러면 파 많이 팔려고? 여기 뭐에 담아진다 이거 산에 비어쿠같다 촌장님한테 흙을 펴버린 귀 기지? 응 수춘장에 묻어버리려고? 근데 이 물 기분은 어떨 것 같애? 기분이 안 좋을까 물이?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물은? 물은 왜 기분이 좋을까 물은? 어 어 배탈이 물이 어디다 닿을래? 으악 으악 이빨을 맞았어 내가 물 더 구워야 돼 안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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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을까 이제?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팀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 될 것 같다 어 물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쉬어서 안 되겠다 이제 또 아우 휘이 소리났다 강력한 힘 강력한 힘이었어? 응 으악 으악 암아 düş 이빨 으악 굿 으악 이거 elimination 그래? 어 이제 물이 없어졌다? 언제 왔어요? 언제 왔어? 방금 왔어 물 나온다 누가 물 나오게 만들었어? 세원이요 세원이가 그랬어? 아, 그것으로 맞아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, 어디 이거? 어, 거기가 물이 물이 기분이 좋겠다 근데 계속 날아오는거야 계속 투민아는 같이 힘을 쏴 봐 해봐 너도 응? 야 야 어 이제 말을 안 내놔요 다시 한번 야 계속 내려온다 너희들이 힘을 안 줘서 힘을 안 줘서 힘을 꽝 줘봐 힘을 세게 시작 야 내려온다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해보자 안된가보다 안되게 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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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